브라더를, 브라더 아... 누굴까요? 브라더 공사 공연이 공연 왜요 ¿!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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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이야 왜요? 잠깐만 아니 왜요? 제주도의 가족끼랑 여기 지금 단독 콘서트 혼자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은경이가 아 은경이 형 잘했나요?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연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잘 지내지? 네 은경이 형이 혼자 너 한다니까 걱정돼가지고 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형제야 고마워 받아줘서 잘했어? 어 잘했어 은경이 형 은경이 형한테 뭐 배울 게 있어 근데? 이거 어마어마해 파리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배우고 있어요 먼저 해 그럼 그럼 가족이랑 시간 잘 보내고 친구들이랑 있어 아 친구들이랑은? 응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형같이 전화 갑자기 놀라죠? 유성대장이에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고마워 저기 간단하게 그냥 좀 얘기해줘 우리 팬분들한테 어 허리야 그냥 해요? 응 허리 허리 괜찮다고 물어봐요 허리 아 맞아 예? 형제야 허리 괜찮아요 허리? 아 허리 괜찮죠 아 허리 괜찮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재야 부지마 조만간을 보고 아 예 조만간으로 도와줄게요 조만간 상진해 고마워 고맙으세요 아 사랑해 성재야 모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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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꼭 이루세요 예 Yeah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 아베 안oca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